혹시나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맞바람을 펴도 되는 건지. 깜짝 놀랐다. 상상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인데 이걸 내가 갈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전 편인데요. 허리케인이란 바람 알죠. 허리케인.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다 이렇게 도는 바람인데 허리케인이 특별히 더 무섭다 그러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이 분다. 그러면 돌아가지고 허리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위론하고 현실론하고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혼을 이제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다 깊이 다 개입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이혼을 뭐 이런저런 상황 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쨌든 목회자가 다 깊이 개입하고 권면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이 그렇게 됐다 가정하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혼을 했고. 그리고서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이혼했으니까 큰 죄를 범한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왕 그렇게 됐고. 또 예를 들어서 이혼한 저쪽이나 이쪽이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들게 재혼을 했다. 그러면 저는 목회적으로. 어쨌든 지나간 일은 사람이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신앙적으로 바로 그렇게 큰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사십시오. 그렇게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위론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런데 맞바람을 피운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고 평소부터 그런 분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쪽이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는데 상대 쪽이 기왕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된 거. 난 그만 산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의 불량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음행했으면 언제든지 갈라서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통계나 이런 수치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외도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럼 무조건 이혼하고 갈라서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남 안 아는 가정이 참 적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나 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애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요즘은 근데 그 틀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훨씬 더 갈라지는 가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공식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어질 만한 가정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아 그러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보듬어 안고 과거에 지난 거를 정죄하지 말고 사실은 현재 이후로의 삶을 큰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도록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말해놓고 보니까 또 뭐 뚝 부러지는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답답해졌어요. 좀 더 뚝 부러지는 얘기는 두 분이 한 번. 만약에 목사님 배우자가 외도하면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딸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사위가 요런 죄를 저질렀다.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감정 이익하면서 감정 이익이 되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어요. 맞바람을 쳐도 될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죠? 더 후회스럽겠죠. 이거는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이혼해도 될까? 이혼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놈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해도 되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이혼 절대로 안 돼. 그런 말도 없거든요. 고리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차선책으로 이혼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라는 거지.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서 더 불행하다면 차선책으로 악이지만 이혼을 허용한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위험한 구절을 가르쳐주신. 아니 그래서 제 말은 무조건 교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교리의 의도가 뭔가 해서 그럴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해도 죄의식을 갖고 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 목회적 차원에서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 말씀이 그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내 딸이라면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화를 해보자. 왜 그랬을까. 왜 그 친구가 외도를 했을까. 서로 진정하게 대화를 해봐라. 대화가 안 된다면 끝이에요. 대화를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하게 뉘우치고 있는가를 한번 좀 확인하자. 너 그거 반복할래? 확인해보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그 이행 과정을 좀 시간을 두고 보자. 기회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지워지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상처 쉽게 안 지워지거든요. 제가 이거 때문에 몇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60대가 넘으신 부부인데 한 8년 전에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그때 회귀했어. 회귀했는데 아내가 8년 된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될 것 같아. 그냥 관계가 좋다가도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 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분명히 반복도 안 했고 용서도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미치는 거야. 그렇죠. 8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못 잊었어. 내가 더 회귀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면서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있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누구 생각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닌 거죠. 그 과정도 함께 겪어봐야 되고 그 상처를.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거꾸로 이입이 됐어요. 목사님은 나도 안 그럴 것 같고 내 와이프도 안 그럴 것 같다 하셨지만 목사님 만약에 사모님이 그러셨다면 8년을 어떻게 기다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상처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담 찾아가서 같이 치료를 받아야죠. 그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대와의 차이도 아니고 신앙의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랬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얼굴도 안 볼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있는 것조차도 저는 허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배신감이라는 게 너무 커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노부부 예를 들어서 그 권사님 부부가 8년을 같이 했었다. 그 과정 그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우를 전문가가 쓴 레포트를 봤어요. 2500상을 상담했는데 800상 정도가 치료가 선금됐대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죠. 그래서 저는 치료가 된 3분의 1 쪽에 3분의 1 쪽에 하면 희망을 걸어보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너 했어? 이혼! 이거는 너무 감정적이고 가정 자녀들도 있을 테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이거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과정을 좀 밟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연구 결과가 나오고 800명은 괜찮아졌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2000? 1분의 2는 또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한참 후에 그 800명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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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